안녕하세요. 양말 벗어야 되나 먹는 거야. 이번 미션에서는 너희들의 집중력을 평가하겠다. 제한시간 안에 불판 위에 있는 고기를 다 먹어야 성공이란다. 고기가 한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싫으니까 집중해서 다 먹어. 먹는 거야 뭐. 뭐 여기까지가 나와. 근데 뭐. 만약에 밥 주나 봐요. 고기는 태양 뒤지는 게 아닌가. 그럼요. 맛있게 먹는 거죠. 생으로 먹는 건 아니죠. 태진이 형이 맛있게 먹는 거죠. 그냥 먹으면 안 되지. 야 그리고 종구야. 태진이 형 지금 조금 전에 너무 자존심 상했거든요. 아유 저요 저요. 지금까지 후두두두 걸어. 고기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요. 위에 잠깐 보시래요. 아이고 이쪽 손목에. 이렇게 얘기하고 보시다가. 고기가 다 구워지면. 제가 고기 다 구워졌습니다. 지금 혜진이 형이요. 팔이 후둥고기 신다니까. 제가 김종구가. 제가 김종구가. 내가. 이거 안 돼요. 아니 하나 한번 해보라고. 아 뭐 나온 거 봐요. 태진이 형 또 웃음 나왔다. 형이. 아니 어떠세요 느낌이. 아 나 진짜. 나와도 되게 비참해지는데. 엄마. 아니 이게. 입 묻혀. 너무 멀어 그리고. 형님 많이 드세요 형님. 아우 많이 먹고 싶어. 근데 이게 지금 다 익은 거. 아 익은 거 같은데. 한번 이거 먹으세요. 시작하세요. 시작하시죠 이제. 고. 시작. 자. 어머. 아우. 아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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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해신이 형. 한식이 형. 한식이 형. 한식이 형. 다졌어요. 야! 돌려줘 그거! 돌려줘, 돌려줘! 이거 저기, 이거 저기 탈락을 해야 돼서! 맞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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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! 그냥 내 맘대로 안 돼. 훨씬 맛있네, 이렇게. 아, 좋다, 맞다. 아, 연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. 하하하하 저희, 저희 누나가 소주 한 잔 먹고 싶다고. 죄송합니다, 미안해요. 아, 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예민한 상태에서. 누나가 소주 한 잔 할게요. 소주를 여기 이렇게 주세요, 누나. 그러면 이쪽에서 술을 따라주시고 이쪽에서 받으세요. 그러면 인정해 드릴게요. 자, 고기 끄겠습니다. 자, 많이 늘 드시고요. 고추장 삼겹살인가요? 고추장 삼겹살. 아, 이거야죠. 뭐라고요? 뭐라고? 아, 이거야죠, 저기 죄송한데. 이거야죠. 불이 이쪽이 더 세네, 이게. 아, 이거야죠. 아, 이거야죠. 아, 이거야죠. 아, 이거야죠. 아, 이거야죠. 아, 이거야죠. 짧은, 짧은 시간에 그냥 한 방에 쫙 다 먹어도 괜찮죠? 다 부어드릴게요. 아, 맛있겠다. 이거는 진짜 밥에다가 한 번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. 아, 맛있겠다. 비벼먹으면. 아, 이거야죠. 된 것 같은데요? 자, 자. Now, wynur, 이동. 갈게요. 1, 2, 2, 2 시작. 전. 헉. 허.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, 확인. 깜짝장 ut max. 아 이걸 뭐고. 아니 이걸 뭐고. 아 저 좀 보세요. 지금 좀. 아 나 진짜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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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서. 나도. 너 좋아.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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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입총장 다 딥여서 먹어야 돼. 근데 게임이 너무 공정하지 않게 진짜 다 힘없어. 에이 형이 그렇잖아요 형이. 그런데 다른 데로 고르셨으면 다른 데는 힘없어. 우리 운이 더. 그러니까. 아. 진짜 우리 먹는 거네. 다행이네. 와 육식하러. 어떻게 해. 아니. 아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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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지 마, 왜 따라야 해. 이거 위험해. 제발 뒤집지 마, 제발. 아, 멘트 마실 때. 오, 야, 야. 당황스럽다. 아니 왜 쉬세요 너무 안 하고 다니세요. 아니요. 잘 익었습니다. 아우. 야 유서가 진짜 낫다. 야 유서가 어떠냐. 죽여? 맛있냐? 어떠냐? 죽여? 근데 유지랑 상관없이 생겨줘요 아 당신은 먹지 마 야 너 왜 삼켰어? 딱지! 딱지! 아 겨우 잡고 있는데 진짜 딱지! 얘가 삼켰지 얘가 얘가 안 삼켰어 가 가 가 자 지효 봐라 자 지효 봐라 어떻게 더 먹으려고 육식 풍지요 아 우리가 힘이 많이 빠졌다 이거 못해요 이거 삼켰어 자 지효 봐라 어떻게 더 먹으려고 육식 풍지요 아우 우리가 힘이 많이 빠졌다 아우 육식 솜씨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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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여기 어디로 합시다 아잉 어이구 뭐 혜진이 형 드시는 거에요? 이제 힘이 빠졌어요 지금 아 저기 아 이거 도le 버라이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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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홍신 아니 정신에 이건 뭐예요? 그렇잖아요. 형제나요? 안 되지. 아유 참. 그래도 저 안타깝네요. 미스터스 형께서 또 명절날 우리 먹게 해 주겠다고. 안타깝네요. 아유 그냥 혜진이 형이 자리 잡으셨어요. 또 한 명이에요.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. 저희 부모님 진짜 허기주죠. 대준이 형 회식 이제 다 끝나신 분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왜요? 집들이 집들이. 아 지금 고깃집을 하나 봐. 좀 심하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손이 들어오면 되니까. 이거 지금 코에 붙이라고 해서. 아까 내가 니 코에 붙였잖아. 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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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손이 하나씩인데 하나씩. 아이고 아이고. 나도 좀 줘요 형. 나도 좀 줘요 형. 30초야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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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빨리 놔 빨리 놔 빨리 빨리. 빨리 놔 빨리. 빨리 놔 빨리. 나이가. 자아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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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점! 대박! 1등이에요. 예! 예! 제 것 조금 늘어났을 수 있으니까 제 것 쓰세요. 예. 2등은 해야 되거든요. 1등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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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데 이게 먹기가 힘들어요. 한 번 있으면. 뭐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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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. 1등은. 10개 있잖아. 봐봐요. 배고프게 만들지 말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오빠 저희가 가야 될 곳은. 빈대떡. 아직 기계가 남아있다. 명륜사가 있는데 빈대떡 집으로 얼른 가 보거라. 명륜사가? 그런 명륜사업. 그럼 명륜수가. 명륜이동이면 저기인데 송경밥 밑에. 그렇죠. 해와야. 만나와야 그쪽으로 가는 게. 여러분 야. 우리 저. 테스트하고 가자. 빨리 타세요. 빨리 타세요. 지휘아 빨리 타세요. 혜진이 형. 아 가야 돼 가. 빨리 타자자. 빨리 타자자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잘 먹었다. 저 말씀하시는군요? 이쪽이요? 한 번 마을버스. 한 번 마을버스. 한 번 세화역까지 가는 거예요? 네 세화역까지. 감사합니다. 8번 마을버스. 여기 종로 08. 3명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저기 여기 지리 잘 아세요? 지리 잘 아세요? 우리 여기 잘 아세요? 지리 잘 아세요? 여기 지금 어디야? 여기거든요. 여기가 펴려운 아이스크림이고 여기가 뭐지? 해화역 4번. 형아 여기면 2번은 내려야 돼요? 2번이 내리면 돼요? 건너편이네요. 저랑 같이 내려서 길 건너서. 아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젊은이들이 많아요. 아 젊은이들이 많아요. 형이랑 선배님은 오시면 안 돼요. 어 가자. 어 가자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선생님 수고하세요. 멈추세요. 명령 4번. 자 저쪽 저쪽으로 일단. 아 이쪽. 우에 있어요. 아 여기 있네. 여기. 아 잘 맞아. 잘 맞아 우리랑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항상 하나 있어. 그런데 게임을 너무 못한다. 아니, 그래서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었나요? 아, 근데 너무 무서워하지? 어디지? 오케이! 아, 이게 한방이 갔네요! 여러분, 이제 명령이 계십니다. 네, 아까 택퇴하신 네, 택퇴님에게는 상대팀 딱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해야 되나요? 네, 네. 단, 택퇴이 바뀐 거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. 예! 아, 그런 거였군요. 아, 저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. 아, 예.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. 그럼요, 예. 예, 있어요, 예. 1등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자기 거를 지킬 수 있는 거를 하나 묶든지 예, 아니면 교환을 하세요. 그러세요. 묶으시면 그쪽 거는 못 건드리고요. 그거 하나는 못 건드려요. 해보고, 누우셔서. 묶은 하지 말팀이었어요. 묶은 하지 말팀이었어요. 아, 저기요. 저기요. 권한이 아파요. 아, 염종환 씨 좀 해주세요. 죄송해요. 얘기 좀. 아, 손가락 왔어요. 진짜 손가락? 뭐요? 손가락 치킬 수 있는. 음이 있죠, 음이 있죠.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, 그럼 저쪽이 먼저 하라고 그래요, 먼저. 아, 그러면 저쪽이 먼저 하라고. 1등이 뭐야. 그래요? 그럼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거 못 건드리는 거죠? 아, 잠깐만. 둘이 하는 것도 또 왜 못 건드려? 아, 저기요. 아니, 저기요. 아니, 저기요. 아니, 저기요. 아니, 저기요. 승선하라고, 승선하라고. 승선하라고. 아니, 좀 염종환 씨 좀, 좀. 단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설명 안 합니다.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. 아유. 아니,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? 오케이, 그렇게 해. 아니,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천히 다 그러는 거예요? 진짜. 아니, 지금 미선 씨가 입이 크게 많이 나왔어요, 지금. 왜요? 맨날 꼴등이라고. 황정에 꼴등했어요, 황정에. 아니, 자기 아들 볼 나치가 없대. 아, 지금 입이 열까지 나와서. 저는 되게 얌전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소리 질러요, 소리 질러요. 잘 돌리게. 괜찮아, 얘기했잖아. 네, 네, 네. 뭐 이걸 만져보거나 쳐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진짜. 아, 그런 게 없습니다. 아, 그럼 저희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, 저 미선 씨 화났어요, 지금. 이거 좋네요. 아, 제가 쳐보겠습니다. 2등만이라도 하고 싶다고요. 너무 골탱하지 마세요. 우리도 골탱에 자존심이 있습니다. 근데 점이 선 씨가 전력이 딱 우리 수준이야. 한 번씩만 쳐보세요. 한 번씩만 쳐보세요. 아, 내가 잡는지 알 turn around and... 저게 정답은? 안 넘어가죠. , 형! 아, 이거 움직이지가 간대. 아버지, 야. 아, 이거 움직이지가 않네. 어, 우리 보따리가. 지켜, 지켜. 그러면, 찍힙시다. 공격이 유리하다고 하니까... 그러니까, 이거 인실이야? 그럼 저 입니까?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좋아요 이번엔 열심히 해서 으흐흐흐 뒷돌이 와우 와우 아우 쳐봐요 계속 으아 아우 아우 진짜 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아 이걸로 봐 아우 여기 딱지가 능력잔데 딱지 한 번 사실 아 지금 제가 진짜 지난번에 그 저기 연재하고 저기 태연이 나왔을 때 아 그때 정말 딱지 자 됐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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